안녕하세요 상어 이모입니다 이게 반건조 우럭이거든요 이렇게 포장돼서 파는 겁니다 조림이나 이런 거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느러미를 다 제거해 주고요 무도 괜찮고요 이렇게 감자도 괜찮습니다 큼직하게 잘라서 냄비에 들어갈 만한 곳에 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는 이렇게 밑에다 깔아 주시고요 대파 한 뿌리거든요 이렇게 큼직하게 썰으셔도 됩니다 후고추 있으시면 몇 개만 쓰겠습니다 물론 양파도 있으면 한 개 쓰셔도 되고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듬뿍 두 스푼 넣고요 고추장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 뭐 소주든 맛소리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또 두 스푼 넣어 보겠습니다 진간장은 소주잔 반잔 25ml고요 한 두 스푼 반 정도 됩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 소주잔 하나고요 50ml이고 다섯 스푼입니다 후춧가루를 이렇게 작은 커피 스푼으로 약간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거 저는 냉동마늘 다진거 한 스푼 반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물을 좀 탈게요 물 마저 부으셔야 됩니다 바닥에다 이렇게 한 컵 정도는 넣어야지 이게 충분히 줄여지거든요 이제 덮어 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불을 켜고 뚜껑도 이렇게 덮어주고요 한 20분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긁고 있으면은요 조금 불을 낮춰서 감자를 익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감자가 익는 시점은 고기도 사실은 익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 국물은 졸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불은 일단 약불로 했습니다 자 지금 한 10분 정도 졸이고 있거든요 제가 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선이 자꾸 건드리면 부서지거든요 혹시 바닥이 누를까봐 걱정되시면 이런 걸 한번 살짝 건드려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건드려서 눌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 국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요 국물이 부족한 날은 좀 더 넣겠습니다 거의 다 됐거든요 이건 재팽가루인데요 이건 호불호가 좀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만 이걸 아마 처음부터 보통은 양념을 같이 하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만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살살 뿌려서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는 국물을 너무 바삭 졸이지 말고 약간은 남겨 놓으시면 좋아요 반건조 우럭 조림 다 됐습니다 상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러피에이 아멘